아우,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아, 혹시 안만수 사장님? 네. 아, 그때 결혼식 때 뵀었죠? 아, 저 은지예요, 김은지. 김영만 씨 동대기. 아, 안녕하세요. 아, 그때 뒤풀 때는 왜 안 나오셨어요? 뭐, 일이 좀 있어서. 좀 섭섭했잖아요. 수영장에는 자주 오시나 봐요. 아침마다 1시간씩 새벽 수영합니다. 제가 사고 때문에 좀 쉬웠는데 이제 다시 해보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매일 수영장으로 출근? 어, 수영장 헬스장 본가라서요. 그럼. 아, 네, 네. 아, 네. 대박. 여기 매일 온다 이거지? 아, 어쩐 수영가 조직해 자랄까. 아, 이차네. 수영 좀 가르쳐 달라고 할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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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